렛츠고! 렛츠고! 해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웃지 않겠습니다. 진지하게. 또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지금이라도? 아니야 아니야. 도망치지 마요? 먼저 치게? 내가 먼저 팔고 나가야지. 버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뇌물 받아주고. 그러게요. 아 어떡하냐. 근데 모르겠네. 이 정도. CPI에 대한 박지영 차장님의 의견.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과를 드려요. 어제 칠자 보냐 안 보냐. 설레발 쳐가지고 제가. 이 정도 나와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만 이랬으면 쫄지 마. 쫄지 마. 그랬을 텐데. 일단 반응이 채권시장에서 나와서.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인연물이 3.7? 조만간 사짜보게 생겼어요.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채권시장이 좀 화들짝 했어요. 되게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데. 다음 주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까지 약간 설레발 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인정 못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인정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버릇이에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럴 리 없어. 이게 제일 나쁜 버릇인데. 일단 확인할 거면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금방 잡힐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라는 건데. 어디까지 길어졌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액션이 연준이 선택하는 다음 액션이 뭔가. 이게 저는 좀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다음 액션? 다음 액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뒤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집값이 올라가고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근원 CPI를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연준은 집값을 어떻게 잡을까요? 금리를 엄청 올리겠죠. 그렇겠죠? 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더 올린다? 금리를 지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금 9월의 핵심은 QT를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그 QT를 하는 과정에서 MBS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야, 니들 집값? 안 잡혀? 안 잡혀? 한번 죽어봐. MBS 쏟아 부으면. 전체 MBS의 3분의 1을 연준이 갖고 있다고 그러던가. 아, 그래요? 어차피 연준은 MBS를 시장에 매각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이게 장기물이라서 보통은 롤오버라고 하죠. 1년물이 만기가 되면 또 사면 연준의 자산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걸 다시 안 사면 연준의 자산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롤오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QT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MBS는 다 장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조기 상환이 들어오지 않으면 롤오버가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스케줄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물량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MBS,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아마도 집값이 좀 떨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연준은 자산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주식도 잡고 비트코인도 잡고 집값도 잡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오랜 기간 파월이 이야기한 거고 고통스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시장을 조금 괴롭힌 것이 아닌가 그게 좀 걱정되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다음 주에 파월이 무슨 얘기하는지 좀 봐야 되고 오늘 시장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38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미국 나스닥 5%에 비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 게 없으니까 오른 게 없으니까 덜 떨어졌고 그나마 조금 희망을 본 게 오늘 아침에는 조금 무서웠던 게 이것들이 어저께 이것들이라고 이것들 외국인들 못 알아들으니까 시장 한국말 모르잖아요. 외국인들 한국말 모르죠? 영어로 안 하니까 어저께 2만 계약 이상 샀었던 선물을 막판에 장 마감 후에 무장창창 팔면서 1만 4천 계약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6천 계약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러지? 그래서 어제 약간 미심쩍긴 했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또 그 선물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종가에서는 선물을 또 샀어요. 4천 계약. 그러면서 지수가 저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경착륙 지금 아까 제가 걱정했었던 경기가 부러지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를 부러뜨려야 돼. 연착륙이 아닌 부러뜨려야 돼.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약간 중립적인 시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종가 쪽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미국이 걱정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용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막 아작나서 미국이 걱정일 수도 있어요. 왜요? 미국의 경기를 잡아야 미국의 물가가 잡힌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의 경기를 잡아야지 엄하게 한국 경기 잡는다고 미국의 물가가 잡히겠어요? 아니 제 얘기는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미국에서 곡소리 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곡소리 나는 게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아서 그런 연세의 효과? 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신흥국은 하나도 안 받았다. 죽어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사실 공급망 재편이다. 이러면서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쪽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만 살아남는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도 빠졌고 우리도 빠졌고 다 그랬었다. 그렇게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38포인트 1.5% 하락했고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1.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은 무려 3.2%가 하락을 했고요. 어제 올랐던 거 그대로 다 토해냈고요. 또 어제 하루였어요. 어제 하루 반등 바짝 주고 전체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어제 2차전지, 태양강, 조선 이런 거 다 빠지고 태조, 이방은 다 빠지고 나머지가 다 올랐는데 오늘은 반대였습니다. 오늘도 태양강은 급등 2차전지 강세 왜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IRA 법안 이거에 또 바이든이 힘을 싣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 퍼스솔라 이런 쪽은 안 떨어졌거든요.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ETF 이런 쪽은 오히려 오른쪽도 있고 그래서 신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8월 CPI를 보면 근데 보조금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조금 안 주면 잘 안 사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보조금 안 주면 차 안 사죠. 보조금 안 주면 차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안 사죠. 아 그렇구나. 그걸 생각 못했네. 원래는 논리가 뭐였어요? 보조금이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효과를 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에너지 가격 이런 거 좀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에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법안을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그런 의지들이 2차 전지 쪽에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좀 힘을 실어줬다. 어제 완전 정반대의 현상들. 물론 이제 태조 이방원이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태양광 2차 전지 조선도 많이 밀리다가 납폭 다 회복을 했고 그런 쪽이 주도해서 지금 또 시장이 급등을 하는 약간의 뭐라고 양극화? 양극화가 조금 더 오늘도 심해졌다. 그런 시장이었고요. 어제 시장 올라갈 때 2차 전지는 소외 안 받고 태조 방원은 살짝 떨어졌어도 2차 전지는 괜찮았고 오늘 하락하는 장에서도 2차 전지는 괜찮고 믿을 건 역시 2차 전지 태양광 이쪽이 좋은 것 같아요.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어떻다는 거냐 시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의 기대를 조금 되돌린 정도다. 이게 전저점을 이탈할? 그럴 수준까지는 아니다. 시장이 기대하던 그런 기대치를 벗어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딜레이 된 거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내년 상반기 지나면 금리 내려줄 거야.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뭐 금리 인상의 종착지인 터미널 레잇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년까지 올리는 그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까지 4%였는데 이게 4.5%까지 한 50BP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100BP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100BP도 지금 30%? 30% 확률은 30%까지 그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시장에 시장에 반등하려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반등의 시점은 좀 뒤로 밀어놨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네. 또 어떤 뷰가 좀 더 강해졌을지 어떻게 보면 바뀌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다 팔아라! 네. 일단 도망쳐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V센터 이종일 차장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요. 다 팔아. 다 팔아. 뭐 도망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요일? 목요일 정도에 조금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어? FOMC 전에요? 뭐 전이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매일이면 잠깐 내일 모레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뭐가 있어요? 내일 모레 아니요. 그냥 제가 보는 기준에서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거 안 됩니다. 꿈에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겠네. 전에 꿈에 할머니가 나와서 로또를 샀는데 번호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로또 사지 마라 그 얘기 하시고 나오셨는데 요행을 바라지 마라라 하나도 안 맞았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런 뜻이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런 기준을 알겠습니다. 이종일 차장님은 오늘 시작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매도를 많이 한 건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대신 연기금은 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적가 매수 적가 매수 제일 좋아하잖아. 적가 매수 연기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쫓아서 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낙폭이 좀 크거나 장이 좀 밸류이션이 좀 낙폭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오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따라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일단은 매수를 했고 특히 이제 긍정적인 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큰 폭이었던 매도 뭐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17원이나 장중에 1393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왜 왜죠? 외국인들이 안 판다는 건 그만큼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6월달 7월달 열월 때 아마 조금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그런 어떤 패시브 자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최근에 움직이는 건 좀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뭐 그런 어떤 움직임의 돈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와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수에 대한 그 환율이라든가 뭐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밸러시온이 상당히 좀 싸다 뭐 퍼가 8.7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그렇게 버리기에는 아깝다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좀 버텨주는 거에 일단은 고맙게 일단은 생각하고 장세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아 여기 부쩍 늘었어요. 여기서 시원하게 하고 가세요. 명앵커 눈에 안경 좀 그려줘라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안경 진짜 써야 되나 봐요.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 있잖아요. 안경 써야 되나. 유재석 씨도 그렇고 약간 안경 써야 되나. 약간 안경 안 쓰면 계란 같아. 아이도 없어요 심지어. 얼굴도 하얗고 동그래가지고 계란 같아. 원래 안 그랬는데. 자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 의미가 없었죠. 의미가 없다. 장을 골드배기 싫었어. 나 안 봤어. 그런데 아침에 저도 깜짝 조금 걱정스러웠었던 건 뭐냐면 아침에 딱 개장하자마자 코스피 상승 종목이 열 몇 개인가? 스물 두 개. 스물 두 개. 그리고 코스닥이 서른 세 개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거래소가 코스피가 160개 코스닥이 350개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좀 하락을 좀 제한시켜줬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3% 넘게 하락하던 것이 2.2% 정도의 낙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는 부분들 특히 수급이 앞으로 내일하고 내일모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 8천 개약이 시작하자마자 후둑둑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 30분 만에 후둑 그냥 다 거둬냈어요. 그러면서 미결제 확정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성급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팀들이 지수하락을 제한시키면서 좀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 빠져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장중 2만 3천 개약 2만 4천 개약 까지 들어왔다가 종가상으로 1만 4천 개약이지만 어쨌든 미결제 확정이 어저께 2만 개약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미결제 확정이 8천 개약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아직은 1만 2천 개약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버티고 있는 세력들은 시장에 대해서 내일 또 팔 수도 있지만 쭉 확인해보자는 심리가 일부 있지 않았나. 뭘 확인해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어저께 되게 부정적인 것도 있고 조금 신락 같은 긍정적인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보시면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중국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일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고요. 일본 많이 빠졌어요. 3% 3%인데 야간 시장에 반영된 건데 막상 본장 개장했을 때는 납포가 줄였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어저께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유럽이 안 빠졌어요. 유럽이 하락하긴 했는데 보통 미국이 저렇게 5% 빠져버리면 유럽이 같이 시간 내에서도 3%, 4%씩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어요. 그러면 조금 체크해보자 하는 심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에 조금 놀라서 매도를 하긴 했지만 시장을 좀 방어해 조금 아예 그냥 문갠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간 거지 그런 것들을 하루나 이틀 정도 보고자 심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각 섹터별로 약간 대장주 성격에 있는 종목군들만 조금 상승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해운주들도 아침에 많이 하락했다가 페노션 같은 경우 좀 플러스 반전 됐지만 H&M은 그렇게 오르지 못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또 삼성 SDI가 2% 정도 상승을 했고 또 나머지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 오른 게 아니라 금양이라든지 최근에 약간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만 좀 올라왔고 로봇 관련돼서도 각 섹터별로 좀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종목이 하락했다가 상승 반전되었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섹터가 강했다 약했다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냥 단순하게 시장이 조금 낙포를 줄이면서 대장주들이 저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마감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양 뭐 한화솔루션 그런 것들 좀 버텨주는 올라가는 오늘 폐배터리 이런 쪽들은 다 나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요 2차전지도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이너스 많이 가다가 그러고 끝에 돌리고 끝났고 그랬어요. 이게 한번 진짜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0.2% 정도 더 나온 건데 스키는 전혀 상관없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상관없다며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버슈팅했어. 미국이 우리 쉬는 동안 낯삭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쉬는 동안 상관없어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가 하들짝 놀래서 뭐야 이거 팔구보자 이런 거 아니었나 제발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클로징 키워드 보면서 조금 더 이분들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죠. 두 분의 키워드 올려주시죠. 자 죽을 사자 아니야. 아니야. 죽을 사자 주식사 주식사 저는 죽을 사자 같아요. 어떤 게 맞는지 잠시 후에 물어보고 유창윤 대표님은 기준선 기준선 차트 보면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 무슨 사예요? 주식사면 욕 엄청 올라올 것 같은데 사 사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사라 그러냐 막 그러면서 일단 뭐 제가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4% 가까이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실업률이 4.5%까지 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을 2% 밑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사짜라를 넘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서머스 장관이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분의 말이 최근에 확 와닿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4자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우리가 좀 시장이 좀 그래도 안정화되고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다 두 가지를 더 얹은다 그러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4% 정도 이하로 지금 8%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일단 떨어져야 연준에 대한 어떤 긴축 의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런 긴축 의지를 어느 정도 좀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속도 어제 딱 확인해서 속도 보니까 진짜 인플레이션 4%도 높은 거잖아요 사실은 목표치가 2%니까 그런데 4%대 가기도 와 이거 쉽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까 우리 박재인 전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주거비 얘기 많이 주거비 그게 0.7%나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거비는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의 낙폭을 서서히 잡을 수는 있어도 이거를 금리만 올린다 그래서 또 되는 건 아니고 또 수요에 대한 부분과 공급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거였죠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었고 또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유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야 이거 유가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어제 좀 반등세가 많이 시연됐었고 그동안 올라왔던 방산이라든가 우리 태양광이라든가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부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이다 최소한 우리가 작년 6월달부터 일단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일단 조정을 받았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와 그러니까 사자를 마지막 의미하는 사자는 사직생이다 사직생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죠 죽어야 산다라는 거죠 고통을 감내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자는 그런 사직생이라는 어떤 의미를 제가 한번 부교를 해봤고요 이순신 장군님도 사직생으로 하는데 야 왜요 아니 진짜 그러다가 우리 국민이 다 살았잖아 아니 그렇죠 그건 맞죠 근데 나는 개인이잖아 내가 사직생으로 하다가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나는 장군이 아니잖아요 아니 클로저 하지 마요 나 살겠다고 아니 나 살겠다고 내 시청자들이 필요한 거지 제가 뭐 아니 죽어서 시청자들이 살면 되잖아 워딩 다시 합니다 시청자들이 살면 되죠 사직생자 살겠다고 도와줘 도와줘 도와주세요 이거는 나 터보칠 수 없어 무슨 뜻이냐면 사직생이란 거는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덤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를 보고 내가 필사적으로 덤빈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일까 죽을 걸 각오하고 덤비는 시장일까 약간 거기에 퀘스천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장군 오늘 장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난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일단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다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마음을 놓고 좀 조금 놓고 그 다음에 살아날 수 있는 국리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의미는 그렇게 부여했고 일단 최근에 1년 3개월 동안에 어떤 조정을 거쳤고 과거에 어떤 조정 과정을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1년 정도 조정을 받았던 게 2003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일단 조정을 받았어요 2013년도 2003년 2003년이요? 네 2003년도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없어서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화면을 잠깐 좀 띄워주시면 그때도 재정위기 남유럽 재정위기만 그렇죠 그때 그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가 2002년부터 2003년도였는데요 그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처음 노란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 금융위기 때 한 1년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여건은 다 다르죠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년 이상 2년 저기 이제 횡보했을 때는 한 5년 정도 일단은 횡보를 했거든요 우리가 긴 횡보를 했을 때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일단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말까지는 일단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연준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어떤 조정기간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뭐 이 정도 선이 돼야 다소 좀 시장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전저점 얼마였죠 2270 7270 그거 깨진다 안 깨진다 그 뷰도 살짝 어제로서 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뭐 일단은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그것이 2, 3일 안에 다시 박스코너 재진입하면 그 추세는 무너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강한 힘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 힘이 일단은 2300을 지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힘은 외국인의 힘도 좀 포함이 됐었던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관들이 어떤 매수가 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이 유독히 밸류에이션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다라는 거 물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저평가 받을 어떤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이 다른 여타 신흥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횡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저점이 올라오면서 고점을 저지하는 그런 횡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쇠기형의 횡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네모 반듯한 어떤 횡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네모 반듯한 뭐 그런 횡보 가능성을 좀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에 대한 어떤 지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인 흐름을 갖고 2300을 한번 의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CPI를 가지고 조금 호재성 재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연휴 동안 반등이 확 나온 것 근데 이제 진짜 뒤통수 사실 헤드라인 넘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제 근원 CPI 거기서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내용적으로는 제가 뒤에 방금 끝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도 그렇고 어쨌든 조금 버텨주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희망을 가져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 네 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유창인 대표님은 기준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선일까요? 일단 저는 CPI에 대해서는 우리가 3, 4주 전인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8월달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7월달에서 너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8월달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그 미국의 주요 저기는 다 좋게 먹었거든요 거기도 약간 희망이 희망사항을 돌리는 바람에 사람 다 똑같아요 전세계 사람들이 당황을 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저는 미국, 유럽은 저점 깨끗한 걸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요? 저는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스닥 저는 한 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기준으로 S&P 500은 한 3,000 한 500, 400 가야 되겠죠 다 죽는데 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간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엔 거길 가야 된다 길게 본다라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또 그렇게 떨어지는 게 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유럽은 경기 침태가 왔고 그리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계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다 수출을 했는데 수출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못살아요 못살아요? 어디서 혼자 살어 화가 많이 났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미국이 문제였어요 전세계에 미국을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근데 미국 너 혼자 살겠다고 같이 죽자 논개 물기신작전 나올 수밖에 없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유럽이 덜 빠졌던 것은 뭐냐면 유럽은 이미 물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가스기 메가와트 시장 이게 650유론가까지 올라갔다가 2주 10일 사이에 370유로까지 빠졌어요 거의 한 40% 정도 금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조금 한숨 돌렸죠 그 한숨 돌린 게 뭐냐면 영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 독일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금을 일단 상한선을 막겠다 더 이상 안 날아가게끔 정부가 천연가스랑 유가 상한선 기름 전기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유럽이 조금 안정화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ECB가 0.75% 올리고 그 다음에 0.75%일지 0.5%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올리지 않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줬죠 그러면서 미국은 CPI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어저께 그 실망감이 좀 나왔는데 자료를 보시면 어저께 이제 CPI 충격 속에 긍정과 부정 그 기준선이 하나 설정된 건 뭐냐면 일단은 부정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물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해보았어요 뭐 거의 그냥 지난 6월 24일 정도 가격까지 3.4% 초반까지 올라왔었고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주식들도 안 좋은 게 차트를 보시면 애플하고 테슬라만 그나마 버티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다 거의 전자점 언저리까지 왔어요 닿겠죠 엔미디아 메타 그런데 지금 미국 나스닥 100 기준으로 혹은 S&P 기준으로 3,900 4,000 그리고 나스닥이 12,000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종목으로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종목이 무너지면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되게 부정적인데 약간 부정적인데 아닐 수도 있는 거 제가 계속 빅스 지수를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나스닥이 거의 6%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 S&P 500도 한 4%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말할 수 있죠 빅스 지수가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급등을 하긴 했지만 14% 정도 올라 오르긴 했는데 그 하락 대비해서 그렇게 하락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나스닥 5% 떨어진 게 코로나 때 떨어진 거 이후로 2년 몇 개월 만에 2년 몇 개월 최대치인데 그러면 두 가지라는 거죠 이번 주가 미국하고 유럽은 선물업 동시에 만기거든요 금요일에 그래서 이미 해칙을 했을 수도 있고요 팔 거 다 팔았다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저만의 내 피셜이에요 일부 투자자들이나 좀 큰 손들은 딱 기준서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몸빵 하겠다 이 이상 빠지면 버틸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해치를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빅스 지수가 좀 심각하게 좀 튀어버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빅스 지수가 좀 급등으로 가버리면 미국 지수는 A자락으로 그냥 금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니까 차트 너무 무서운데 저렇게 되면 조금은 지켜볼 이 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유럽이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물가에 대해서 먼저 맞았고 금리에 대해서도 먼저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덜 하락을 했고 아시아는 그래도 유럽만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 보면 유럽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미국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미국이 아까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폭락이 나오면 하락은 나오겠죠 하락은 나오지만 저는 저점을 깰 정도로 위협적인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저께 미국이 좀 심각하게 흔들렸던 것은 시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아니고 조금 그동안 과도하게 올라갔었던 거예요 되돌림이 하락이라면 그 기준선은 마지노선이 일단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거의 뭐 한프리 매수고가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프리 매수 한프리 매수 선물 장조 2만 4천개야 그리고 유가 증권 시장은 그만큼 안 들어왔지만 그동안 4, 5천억 정도 들어왔으면 현 선물 동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9월달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었던 시각이 조금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오늘 만약에 다 팔아버렸으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신다라면 제가 지난주에도 선을 그어드렸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에는 은봉을 맞으면서 그 자리를 깨려고 했었잖아요 깨려고 했었지만 안 깨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도 일단 그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380포인트 정도는 미국이 엄청나게 흔들림이 없다라면 일단 기준선이 한 번 생긴 것이 약간 지지라인 방어선이 한 번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이제 2주 남은 거잖아요 9월달 자체가 이번 주 지나게 되면 그러면 의외로 조금 월말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응 전략은 저는 여전히 자신 없으면 현금 계속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저께 상승했을 때 힌트가 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뭐죠? 반도체? 뭐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번 6월달에도 보시지 6월달 7월달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먼저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가졌어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 근데 이미 얘네들은 지금 이미 전자점을 찍어줘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온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추세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용조용이 강한 게 재지주 오늘도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모든 재지주가 강건 아닌데 좀 재지주들이 펄프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조용조용이 좀 올라왔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또 살아나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장비주라든지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이라든지 엔터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안 빠졌어요 그런데 어저께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근데 저는 여기서 2600, 2700 간다는 뜻이 아니라 2300 후반 그리고 2500 정도 그러면 한 5%, 5, 6% 룸이 있는 거잖아요 닭발 허들이 있습니다 닭발 허들이 5, 6% 룸이 있으면 주식은 한 10에서 15% 종목, 자료 종목만 하면 그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최소 현금 비중은 50% 주식 비중은 4에서 한 50% 정도 약간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수익률 전략을 재고 전략을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기에도 태조 2방원은 없네요 이제 태조 2방원의 시대는 끝났나? 태조 2방원은 어저께 저는 조금 저는 조금 2차 전지도? 2차 전지도 엄밀히 따지면 저는 예를 들어서 금양 금양 못 살 것 같아요 세비 그 뭐냐 세비캠 못 살 것 같아요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간다? 물론 그런 애들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 받은 원자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좀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가격대 다르죠 기술적 반등이죠 지금 지수 자체가 저는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종목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렵다 어려워 한금 가지고 있어야겠다 안 되겠다 좀 있어? 현관 300원 있는데 동작이 300억? 300억? 300억 있으면 제가 여기 인수하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9월 말 정도까지 9월 중순이나 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 어닝 시즌 전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근데 환율이 이러면 또 이제 실적이 또 예상 외로 또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서 어 폭망가구로 갈 수도 있다 아 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업의 EPS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망치가 아 저 미국이죠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리포터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 낮춰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FOMC도 무섭고 이제 FOMC가 지나고 9월 지나면 이제 어닝 시즌 나오고 이제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어닝 시즌 시작이에요 이제 3분기 3분기가 9월에 끝나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10월부터 어닝 시즌이 아니라 9월 9월 3분기가 끝나는 달 중순부터 이게 어닝 프리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3분기 전망 자료를 내거든요 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보고서 막 나올 거예요 아 시작된다는 건 주가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치 그렇죠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치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럴 것 같아요 3분기 이런 보고서들이 막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막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 뭐 정말 8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괴로웠는데 이거 뭐 10월에도 뭐 어찌 됐든 간에 실적은 또 까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도인가 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기준선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선이 무너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시장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하지만 좀 매매를 잘하면 승인 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장이 어렵다고 굶어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현금 현금 외쳤으면 그 현금 가지고 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도 있는 위치도 될 수 있다 어쨌든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흐름저격수님께서 27년 동안 주식하면서 올해가 제일 어려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일 차장님 어떻게 공감하세요? 그렇죠 가장 힘든 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질질 끄는 듯한 고통스럽죠 빨리 끝내고 빨리 강하게 마무리하고 일단 제자 움직임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게 상당히 더 고통스럽죠 우리가 희망고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최근에 많이 지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하고 대신 이제 이 와중에서도 뭔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좀 찾아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어떤 블록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일단 철도를 놓는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가서 줄 세웠다라고 난 중성할 사람들은 우즈벡스탄 가서 푸틴을 만나죠 상하이 협력기구인가 거기 가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탄약도 없고 이런 전쟁 물자가 부족하고 또 병력도 부족하고 근데 병력까지는 투입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물자는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냥 주지는 않겠죠 뭔가 또 받아내겠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싸게 석유나 이런 걸 갖고 와서 다시 대파는 왕서방이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서 큰 도움을 받은 건 중국이고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또 한국일 수도 있습니다 방산을 상당히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방산도 좋게 보시네요 지금 상당히 좀 올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어차피 비투비이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방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현재 재래식 무기에서 가장 현도화된 그런 어떤 무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 방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안보에 대한 어떤 의식은 상당히 유럽인들에게는 강하게 뇌리에 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수혜주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역시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아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에서 난 소재라든가 광물을 사용해서 이거를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케미칼이라든가 삼성 SDI, 엘젠 리솔루션 이런 것들이 올라간 이유가 일단 대통령이 캐나다 가서 뭔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이 어떤 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물론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 혜택을 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살피는 게 앞으로 장세를 좀 그래도 재밌게 또 수익을 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장이 안 좋아도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죠 오늘 어제 많이 죽었죠 태양광이라든가 2차 전지가 많이 죽었고 광산도 많이 죽었지만 오늘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2방까지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원자력은 탈락? 네 원자력은 아직까지는 좀 비실비실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 태조 2방원에서도 선별화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도 소재 산업이라고 보다는 일단 폐배터리나 장비업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는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어떤 테마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친채가 오고 경기가 안 좋아도 장사가 계속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거기다가 친환경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내 책은 몇이였어? 그렇네 진짜 책 마지막 한 건 팔렸나 보다 마지막 한 건 절판됐어? 절판됐어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생각이 아 이게 가는 애들은 계속 가는구나 이럴 때 정말 화가 나거든요 왜요? 아 내 거는 없으니까 난 없으니까 그러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화가 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이 이제 또 올라가는 것만 보이니까 음 그래서 되게 소외될 수 있고 그런 시장이라서 더 힘든 거 같아 그렇죠 빨리 이게 끝나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은 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P센터 이종일 차장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숙제나무로 인플레이션 CPI 등등 앞으로 전략 이런 거 좀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오늘 만평이 조금 뻔해가지고 네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네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만평이 요런 만평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뭐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몬스터 애니메이션 뭐 있었죠? 몬스터 공장? 몬스터 뭐 있었잖아요 옛날 애니메이션 오징어 게임도 안 봤는데 옛날 애니메이션 저 초등학교 때 몬스터 어쩌고저쩌고가 있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서양 애들이 항상 침대 밑에 괴물이 숨어있다 막 이런 상상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동화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애들이 상상한다 그러면서 겁을 먹는다 였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 에너지 때문도 아니었다 식료품 때문도 아니었다 역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존재를 했었다 이게 진짜 리얼이다 이런 망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의 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실체를 인플레이션을 본 사람이 없죠 나도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지 않았었는데 대부분 다 40대 이전? 50대까지도 50대 분들까지도 인플레이션의 후반 그러니까 어릴 때 말고 어릴 때 말고 사회생활 하고 나서 인플레이션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런 만화가 만평이 나온 게 아닌가 옛날에 막 조흥은행 때 예금금리 이자 20% 주고 그랬어요? 그랬지 10% 때 와 지식 안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는 1억만 있으면 살만하다라고 월급이 100만원 정도니까 100만원 정도고 1억 넣어놓으면 10%면 1000만원이 나오니까 100만원 아 그거 조금 아꼈으면 여유있게 살 수 있어 그러게요 세상이 좀 바뀌어버린 거고 그때는 그러면은 은행 예금금리가 10%면 주식하면은 만약에 더 돈 많이 벌었어요? 10% 까지지 월 10%씩 까지는 막 그런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네 알겠습니다 아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주식회사 애기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몬스터 주식회사 고스터바스터 고스트버스터즈 고스트버스터즈 그거 나 우리 때 유행했었죠 알겠습니다 미쉐린 괴물 나오고 미쉐린? 네 미쉐린 8월 CPI의 시장이 크게 실망한 이유 응 제 생각에는 딱 맞아요 어 예상은 조금 웃돌았거든요 9%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금 웃돌았는데 이게 낯삭을 5%나 무너뜨릴만한 거였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도 밤에 이게 CPI가 10시 정도에 나왔나 9시 반? 뭐 10시 이쯤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9시 반 CPI가 딱 나오고 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네? 네 그리고 이걸 틀었죠 MTS를 틀었죠 3%가 빠지고 와장창 와장창 바로 빠지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네 내용을 좀 전달을 좀 드려보면요 네 큰 폭의 수요 위축 없이 물가 안정을 시장은 기대를 했어요 파월이 이야기하는 연착률 살짝 훌크지나가는 우리는 이제 경기도 잡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수요가 조금만 줄어들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를 단방에 무너뜨린 게 이번에 CPI였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이제 기저 물가가 기저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8월 CPI가 예상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CPI의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였어요 CPI에서 식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근원 CPI 왜냐하면 이걸 왜 하냐면 육가랑 식품 가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정책을 하는데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으니까 변동성이 큰 거 빼고 우리 하자 라고 해서 근원 CPI를 이제 이제 연준에서는 보는데 통화 정책자들은 보는데 통화 당국에서는 이게 0.6%가 나왔어요 예상치는 0.3%였는데 0.3%도 낮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플랫한 정도 지난달 지난달에 0.3%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나올 것이야 라고 했는데 두 배가 뛰어 올라 버린 거예요 여기에 화들짝 했죠 항목별로 보면 중고차 트럭 가격 항공요금 이것만 떨어졌어요 아 중고차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 거고 신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같은 값이면 신차 사지 누가 중고차 사야죠 네 조금 떨어졌고 항공이 떨어진 건 아마 유가 때문이지 않을까요 유가 유가 유가가 떨어져 주니까 그러게요 뭐 수요도 수요겠지만 유가가 떨어지니까 항공료가 좀 떨어졌고 신차 가격 주거물가의 상승세가 가속화됐습니다 음 이거 테슬라 때문이야 이거 테슬라 차값 계속 올리고 있죠 아 모델3 9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6천만 원인가 막 그랬었는데 5천 5,6천 정도 음 그러니까 신차 가격이 가속을 붙이고 있고 음 주거 주거비 이거 두 개는 사실 낮추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계약도 길게 하고 어 쉽지가 않아서 내 자산 내가 차를 한번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산이 완전히 뭐 와장창 박살나기 전까지는 뭐 사실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그렇죠 그러기도 어렵죠 렌트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런 점이 있고 다른 걸 줄여버리고 가처분소득에서 그렇죠 그리고 의료 운송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대체적으로 강했었다 여기를 한번 좀 보여줘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이거 두 개에요 중고차 트럭 가요 이거 마이너스 0.1 아니 오른쪽 표입니다 네 오른쪽 마이너스 0.1 떨어졌어요 중고차 트럭 항공요금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4.62%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항목 중에 두 개 떨어지고 나머지가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관련 물가 제외하고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준에서 하는 게 CPI도 있고 근원 CPI도 있고 메디안 값도 있고 스티키 CP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어 스티키 CPI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변동성이 작은 거 뭐 스티키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비중이 조금 더 높고 네 주택 가격은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꼭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 그런 거에 대한 그 품목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속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 음 8월에는 주거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강해졌는데 주택 가격과의 시체를 감안하면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네 시체를 한 6개월 정도는 그 줘야 된다 렌트비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보면 내년 초까지도 이 상승세가 내년 초까지도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지금 상승세가 올해 상승세 올해 물가 상승세가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상반기에 굉장히 강해지고 올랐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가 되면 기저효과로 작용을 해서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년비랑 같이 비교를 하니까 전년비로 봤을 때는 이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주면 그 기저효과를 상세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지나면 물가 떨어지니까 연준이 금리 안 올리거나 낮출 거야 이 기대가 더 딜레이 되고 더 딜레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러면 유가라도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어제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유가가 80불대로 떨어지면 전략비축률을 채우겠다 게다가 유가가 떨어지니까 오펙플러스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감산할 거다 그래서 오펙플러스에서도 하락을 하단을 방어하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전략비축률 채울 거다라고 하면 80불대에서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지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에서도 더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시장 시장에서는 수요 위축 없는 물가 안정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 수요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 보면 5% 떨어질 만하지 않아요? 근데 수요가 수요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결국 침체가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침체가 뭐 좀 천천히 오면서 그게 더 고통스러워 진통제라도 놔주지 고통스럽게 질질 끌고 그래서 수요 위축 없이 인플레이션을 좀 수요 큰 수요 위축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걸 한 번에 좀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요가 꺾이기 전까지 물가 안정이 어렵다라는 평가에 연준의 통학 인축 우려가 다시 높아진 그런 상황이어서 채권 금리가 확 튀어 올랐죠 이게 사실 좀 더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에 주는 타격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뭐 어제 100bp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00bp 100bp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 기준금리 종착점 이게 기존까지는 4%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4.5%까지 4.5%까지 내년도 내년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확률 있잖아요 가장 높은 데 배팅하는 게 4.5에서 4.75 그러면 지금보다 2.25%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받았고 거기다가 큐티까지 그래서 내가 좀 여기서도 나오는데 FOMC에서 그런 판단하기도 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연준은 이번 FOMC에서 큐티를 어떻게 세련되게 포장해서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큐티를 정말 어 터프하게 할 거야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 파월이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집 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뭐 다 잡혔고 이제 집값만 잡으면 인플레이션 잡는 거 뭐 그 해결이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집값을 어떻게 마일드하게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FOMC에는 기준금지 100BP를 할까 75BP 뭐 100BP는 잘 모르겠고 75BP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근데 75BP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 100BP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좀 더 충격이 있을 거고 여기 큐티에 관한 이야기를 그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가 고통스럽겠다 굉장히 중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좀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은 시장이 이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아 이거 생각보다 더 파월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진짜 고통스럽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시장이 살짝 꾸면서 깬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꿈을 너무 달콤하게 꿨던 거지 우리가 꿈을 너무 달콤하게 꿨던 거지 파월은 계속 똑같은 지값 작겠다고 뭐 이야기를 했었고 큐티도 뭐 이야기 했었고 뭐 75BP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달콤한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악몽을 꾸게 되는 그 갭이 좀 커졌다 뿐이라고 생각해요 흠 그래도 어쨌든 지금으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전자점 이런 거에 대한 깨질 걱정은 지금은 좀 너무 섣부른 걱정이다 경착륙 이야기가 파워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음 경착륙이 뭐 아직 뭐 지금 뭔가 그게 잡힌 것도 아니고 경착륙 할 거다 라는 뭐 신호가 잡힌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안 좋다 아 어제 하루 좋았네 어제 하루 갔다 와서 기분 맞는데 알겠습니다 꼭 어떻게 해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해요 좀 쉬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FOMC까지는 뭐 좀 쉬어가죠 쉬어가 여러분은 계속 좀 쉬세요 공격 앞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지금 뭐 다 힘든 상황이니까 사직생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사직생 하지마 왜 죽어요 아까 이순신 얘기하니까 나 죽일라고 도와줘야지 옆에서 죽일라고 혼자 살겠다고 하면 안 되지 시청자를 위해서 몸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방송이 너무 어려워요 쇼세 한번 크게 베팅 해줘요 쇼세 알겠습니다 역시 진짜 정프로님이랑 오늘 진짜 정프로님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그래서 시장이 방어를 했다 정프로님이 어쨌든 휴가셔서 안 나오긴 했는데 제가 설레발 치면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면 돼요 제가 설레발 치면 이거 진짜 조용히 있어 조용히 조용히 아니 아니 오히려 설레발 칠 땐 치고 저는 파월처럼 이렇게 막 애매모호하게 안 그렇습니다 설레발 칠 때 정확하게 칠 테니까 그때 이제 도망치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 클로징벨 라이브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또 지덕체를 겸비한 분이랑 같이 또 방송을 하시니까 그런 컨텐츠 보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덕체는 뭐야 지덕체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3프로 채널에서도 좋아요 많이 7천분이 오시는 듯 좋아요 869개 컨센서스 하회 오늘 안 좋을 수밖에 없 누가 좋아요 누를 지금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 같이 이겨내야죠 같이 같이 저희가 몸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몸빵 할게요 진짜 여러분 내일도 저희 좀 힘내서 쉽지 않은 한 주가 되겠지만 내일은 그래도 조금 빨강색으로 보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3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